화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이웃 아파트에서부터 나오는 시끄러운 음악소리를 참을 수 없었겠죠. 그러면 참다 tolerate 여기서 잠깐 동의어 put up with 자 지금 사용하는 이 유의물 어휘백은요 해설지가 없어요. 어휘이기 때문에 해설지 없습니다.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해설지 없다. 반드시 수업을 함께 해야 된다. 그 다음 2번 utilize 뜻 이용하다 그러면 이용하다 h 이용하다 h h a r 하니스 하니스 는 이용하다 인데 특히 무엇을 이용하죠? 자연 역을 풍력 조력 태양 그 다음에 이용하다 하나 더 make make use of 오늘 밤 9시에 제가 뒤에 서서 한 60개 70개 어휘가 나오거든요. 한 5개 정도 딱 딱 딱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5시 50분에 수업이 끝나고 식사하시고 의무자습 7시부터 이 단어 외우지 마시고 이제 퇴실 하시기 한 20분 전 15분 전 바짝 외우세요. 아니면 중간에 쉬는 시간대 조금씩 봐두든가 의무자습 7시부터 9시까지 이거 계속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퇴실 하시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15분 20분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erceive의 뜻은 뭐죠? 어 감지하다 인식하다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 형용사 Perceptive 어디서 본 적이 있을 텐데 이 단어 Perceptive 자 그러면 Perceptive 형용사 뜻은 인지의 감각의 뜻이겠죠? 지각의 이거 말고 이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 뜻 통찰력이 있는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본 적이 있음을? Perceptive 4번 Percept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의 항의하다 이렇게 명사 동사 둘 다 된다 이 번 칠리 페퍼 고추 dish, 접시, 그리고 요리 고추는 이 요리의 주된 밑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추가 이 요리에 보겠습니까 ingredient, 재료겠죠 people who cannot eat spicy food,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요리를 즐겨 하지 못할 것이다 recipe, 이제 레시피는 한국말이 된 것 같습니다 요리, 조리, 요리조리법 요리, 요리법, 조리, 조리법 레시피는 한국말이 된 것 같습니다 3번 일단 주어 meteorologist, 기상학자 혹은 기상예보관 이 기상예보관은 내일 이 지역 전역에 걸쳐서 heavy snow, 폭설을 뭐 하겠습니까 예보하겠죠 그러면 예보하다 broadcast 그래서 commuters advised to drive with caution 통근자들은 조심히 운전하도록 주의를 받습니다 on the way to work in the morning 아침에 회사 가는 길에 자 2번 observe 쉽지만 쉽지 않죠 일단 observe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떤 뜻이 먼저 생각납니까 네 목격 관찰하다 두 번째 뜻 오케이 법이나 규정의 준수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관찰이라는 명사는 뭐죠 observation 그러면 준수라고 하는 명사는 뭐죠 observance 그 다음 4번 4번도 쉽지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illustrate 뜻 1번 뜻 책에 4파를 넣었다 책에 4파를 넣었다 그림을 집어넣었다 왜 그림을 집어넣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겠죠 두 번째 뜻 명확히 하다 제가 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아직 버릴 수 없다 자 금방 여러분들은 통근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commutated 통근 하다 그러면 통근은 뭐죠 commutation commutation 통근 그런데 commut 통근하다 동사는 동시에 명사도 됩니다 commut 이 단어가 명사로 사용되면 통근 시간 이 통근 시간에 우리 해커스 문법 기본서 챕터 20 비교 구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commut 통근 시간 그 다음 commut가 법률 사법 분야에서 사용되면 뜻 형량을 고난도의 감형 하다 형량을 줄이다 그 다음 heavy snow 폭설이죠 폭설 한 단어 힌트 starcraft starcraft 그렇죠 blizzard blizzard 폭설 그러면 폭우는 뭐죠 일단 쉽게 heavy rain 그런데 이 단어도 한 단어가 있다 t torrentials 해도 되고요 아니면 torrential rain 폭우 torrential rain으로 일단 가죠 4번 heavy rain water, 물이 나왔죠? 물은 못쎄요. 그러면 양, quantity. 내용도 좋네요. 종이 생산은 매우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어느 정도로? More than three gallons need to produce a single sheet of paper. 종이 한 장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3갤런의 물. 상당히 양이 많다. 자, quantity. 양이 되겠죠? 여러분 정말, quality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네, quality는 질, 품질이죠? 네, 이 단어가 형용사도 됩니다. 형용사로 사용되면 질이 우수한, 품질이 좋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죠. quality life. 우리 연구소의 선생님들끼리도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아, 요즘 나의 삶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어. 아, 더 안 좋아졌어. 삶의 퀄리티가 아주 힘들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영어 선생님들 사이에 있으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여기서 퀄리티는 형용사, 질이 우수한. 그러니까, 퀄리티 라이프 하면 삶의 질이 좋다 말입니다. 그러면, 네, 질적인 삶, 퀄리티 프라덕트는 질이 좋은 제품. 뭐라고 합니까? 양질의 제품이라고 하죠. 여기서 양질의 양은 양이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질이 좋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퀄리티 프라덕트. 양질의 제품. 양질의 제품은 양하고는, 퀀터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 오늘 2번 만나게 될 겁니다. 기출문제에서. 퀄리티. 타당성. 4번, 퀄리티. 우선순위, 우선사항. 그러면, 이 단어의 동사는? 그렇죠. prioritize.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prioritize. 목적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자, 마지막 5번. 일단, 여기서 atmosphere는 분위기겠죠? gathering spot. 만남의 장소. 몇 형식? 5형식. 주어. 5형식 동사. it. 카페죠. 목적어. 그 다음에 만남의 장소. 이 카페의 밑줄 하는 분위기는, 이 카페를 인기 있는 만남의 장소로 만듭니다. 자, 왜요? 이 카페의 분위기가 어떠하여서? 1번, 어메인. 도시 아닙니다. 세련된. 자, 누구에게? 자, 누구에게?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젊은 professional 중 다수에게 인기 있는 만남의 장소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답 1번은 문제 없고요. 자, 갑니다. 지금부터. urban의 뜻. 이 놈이 도시의 뜻이죠. 어메인, urban. 그 다음에, complicated는 복잡한이죠? 이거 말고. 자, 준비됐나요? 복잡한, c. c. o. n. v. 절대로 이상한 단어 하지 않습니다. convoluted. 복잡한. 그 다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50분 수업 4번 동안 가장 어려운 어이 나옵니다. reverence, rules. 자, reverence, 미로. reverence는 미로. 그런데, reverence, of 하면요. 얘가 이제 복잡한이 돼요. 그래서 복잡한 규정. 복잡한 규칙.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놈이 오늘 5시 50분까지 가장 어려운 어이. laberanth. 자, 그 다음에 3번. valuable의 뜻. 기중한이죠? 그러면 invaluable의 뜻. 매우 기중한. 그 다음에 담당 강사가 무엇을 할지 아시겠죠? value listed. 가치가 없는. 그 다음. priceless. 이건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까?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까?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매우 가치가 있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4번. hefty. 뜹. 어. 크고 무거운. 자, u 이어 갈게요. 자, b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working. 그 다음에 시험엔 얘가 나왔습니다. u. 시험엔 이놈이 나왔습니다. u. unwieldy. 네, 시험에는 이놈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부피가 커서 다루기가 힘든. 뜻이 100%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hefty. burky. unwieldy.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 잠깐.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수업 끝나고 나서 아니면 집에 가시기 한 10분, 15분 전에 요거 한 거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5개 정도 여쭤볼게요. 못 외우면 퇴실 못합니다. 연합댓. 분위기죠? 근데 이 단어가 과학에서 사용되면 대기. 대기권. 대기권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죠? 몇 개의 층으로? 어, 네 개 맞죠?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있는 2층. 대류권이라고 하죠. 그 위에는 성층권, 그 위에는 중간권, 지금 이런 생각이 들죠. 설마 제가 이걸 영어로 하겠다고? 그럼요. 중간권 위에는? 어? 열권. 그 위에는? 외계권이라고 하죠. 대기권, 외계권. 자, 대륙권은 해수면에서부터 10km까지. 비행기는 7km, 8km, 9km, 10km 상공에서 운항을 합니다. 영어로. Troposphere. 다시. 이제 대륙권 10km에서부터 그 다음에 50km. 네, 여기서 인공위성이 왔다갔다 합니다. 성층권. 네, 그 위, 성층권에서 증관권. 이제 50에서 80km까지인데, 이 사이에 유성이 떨어지다가 여기서 다 소실되죠. 가끔 소실되지 않은 것은, 네, 이곳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열권. 80에서 1000km까지. 자, 그러면 영어만 가면 되겠습니다. 대륙권. Troposphere. 네,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요. Troposphere. 이런 어휘는 어휘의 문제로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독해 지문에 나옵니다. 자, 성층과 뜻 아시는 분? Stratosphere. 그리고 성층권 해가지고 뜻 하나만 더 써주세요. 엘리트 계층. 특권층. 특권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중간권. 메사스피어. 스피어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트로파. 슈라로. 메사. 열권. 그 아이돌 이름이 들어가는데. 엑사스피어. 아, 죄송해요. 헷갈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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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권. 그렇지. 열이죠. 떨모. 떨모가 열이거든요. 그래서, 떨모스피어. 열권. 네, 여기까지가 대기권. 그 밖이 외기권. 이게 바로 엑사스피어. 엑사스피어. 이 X가 밖으로 뜨시거든요. 그래서 대기권 밖. 이거를 하냐면, 여러분들 대기권 하면 대륙권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대기권 안에 대륙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륙권을 대기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구분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발음 한번 가볼게요. 자, 크게 할 필요 없고 정확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트로파스피어. 따라하라고요. 제가 크게 할 필요 없고 정확하게 하라고 그러지. 하지 말라고요. 안 하고 있어, 지금. 자, 트로파스피어. 스트라더스피어. 메사스피어. 너마스피어. 엑사스피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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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